안녕하세요 타클리닝업 가면서 무인카페 이용해 보려고 해요 동구 전자 무인카페 머신 파임 A1을 이용하면 임차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인건비도 없이 관리할 인원이 없다고 해서 제가 세탁하면서 한번 이용을 해봤는데 관리하기에도 부담이 없고 30분 정도 시간이면 장비 케어부터 지속적인 신메뉴 개발 빠른 응대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좋았고 세탁하면서 이렇게 한잔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스핀돌 브로워 적용을 해서 높은 압력과 빠른 음료 추출이 가능합니다 대용량 브로워 적용으로 특색 있는 음료 구성이 가능합니다 재빙기 컵 디스펜스 결제 시스템 운영 관리가 하나로 연동이 되어서 좋았고 무인 결제 단말기로 신용카드, 티타임 선불카드, 스마트폰 결제, 삼성페이 등 모든 결제 수단이 다 이용이 가능한데요 제가 실제로 가서 이용을 해보니까 너무 음료 종류가 많아서 웬만한 카페보다 더 이용하기 편했습니다 선택이 폭이 넓었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창업도 생각하고 있어서 무인 카페 이렇게 샵앤샵으로 이렇게 운영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담없는 임차 조건으로 10평 이하 점포는 오픈이 가능하고 지금 창업 비용을 5천만 원 이하로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인건비 부담은 제로고요 지금 음료를 뽑아봤는데 정말 간편합니다 투잡으로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점포 운영도 가능하고 전문 상업용 머신 스펙이라서 티타임 A1 제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최상의 맛과 품질을 최상급 스페셜 원도를 제공해서 웬만한 브랜드 커피샵 만큼 맛있습니다 35년 노하우와 74개의 전공망으로 A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제가 먹어봤는데요 우선 손님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메리트가 많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폭도 넓고 정말 웬만한 카페보다 더 맛있고 제가 간 김에 여러 가지 음료를 다 뽑아봤어요 커피부터 아이스 초코, 카페라떼, 아메리카노 이렇게 다양하게 시켰는데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 아이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인 카페 티타임 A1이랑 함께 한다면 뭔가 투잡도 든든하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점포도 이렇게 가능할 것 같고 실제로 마셔봤는데요 진짜 뭔가 별다방에 온 것 같은 그런 퀄리티였습니다 무인 카페에서 이렇게 한 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0원대에 4, 5,000원 커피 맛과 동일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퇴근 후에 이렇게 한 잔 하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고 무인 카페의 티타임 A1 훅입니다